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D-100입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슬픕니다. 뭐냐면 100일 되면 거의 모든 학생이 똑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딱 이 문제죠. 시간은 없고, 공부할 건 너무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D-100일쯤 되면 딱 이래요. 시간은 너무 없어요. 공부할 걸 너무 많으면 일반적인 학생들의 가장 큰 반응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포자기. 다시 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포기를 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혹시 이렇지 않았을까요? 마흔 학생들이 그랬을 거라고 믿어. 뭐 안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마흔 학생들이요. 공부의 의욕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원래 100일 정도 나오면 더 전투력을 발휘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건 별로 없고, 감당이 안 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성이 보통. 자, 무기력증인데 제가 감히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 목동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름방학 때 만났고요. 3이었어요. 수능에 정말로 일 나왔습니다. 제가 그 학생 괜히 말한 게 아니라, D-1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낸 시간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하는 건 맞는데, 후회하고 끝내셔야 돼요. 앞으로 남을 100일 동안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등급이라면 당연히 1등급이 목표입니다. 3등급이라면 여전히 1등급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3등급인 학생이 지금 100이나 남았는데 지금 2등급을 목표로 두겠다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적인 방안이야. 다시 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3등급이라고 해도 한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은 1이 목표여야 되고요. 자, 2등급이 목표된 학생들도 제가 만약에 60점 대 초반인 거야. 그래도 2등급을 목표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망하면 3등급은 나오겠지만 그럼 이제 학생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제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해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공부할 것은 너무 많아야 하는 게 10이 뭐냐. 선생님, 저 EBS 공부도 안 끝났는데요. 선생님, 저 기출문제 풀라는 말은 들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한해서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EBS 공부가 너무 밀렸습니다. 저 어떡하죠, 100일 동안에? EBS 안 하고 그러면 기출만 할까요? 이런 질문 제가 매해 받아요. 그러니까 한 대도 안 빼고, 나중에 뭐까지 질문 받는지 아세요? Q&A에 학생들 꼭 올립니다. 선생님, 수톡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중에 어느 게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나요? 제가 가장 안 나오는 걸 버릴게요. 저 이 질문을요, 지금 8년째 받고 있어요. 자, 결론 얘기할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100일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오거든요. 제가 현실적인 걸로 좀 말씀드릴게. 벌써 제가 수톡 영어하고 영어 독해 연습은 난이도표를 올려놨어요. 그 난이도표가 제가 느끼는 난이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어려워요, 쉬워요 말한 걸 취합한 겁니다. 학생들의 난이도예요. 자, 그러면 EBS 전체 중에서 수톡 영어, 영어 독해 연습은 벌써 이미 올렸고 지금 수능 완성은 수업 중이기 때문에 계속 수업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올리거든요. 학생들의 반응대로. EBS 전체 중에서 난이도 있는 지문, 제가 별 한 개에서 보통 별 다섯 개까지 말을 해요. 별 다섯 개가 최고 난이도고, 별 한 개는 사실 오른쪽에, 제 교재는 어휘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휘까지. 어휘 안다면 한 4등급, 5등급 학생들로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는 되게 평이한 게 별 하나. 별 두 개는 전체 내용은 되게 평이해요. 한 4등급, 5등급도 해석하는데 입장이 없어. 그런데 한 문장, 두 문장 정도가 구문독해 난이도가 좀 있는 거. 별 세 개부터는 어, 글이 좀 어렵네. 어, 좀 난이도 있네. 정도가 세 개. 네 개는 구문독해 자체가 어렵던지. 다 해석은 했는데 이게 뭔 말? 이게 별 네 개. 별 다섯 개는요.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걸 제가 별 다섯 개라고 해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가 느낀 주관적 난이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꼭 리뷰를 받거든요. 그 난이도인데, EBS 전체 중에 난이도는 다 합치니까 180개 조금 넘어갑니다. 자, 다시요. 미칠 남았다고요. 10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EBS 전체를 총 복습하는 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맞아요. 그게 맞는 건 맞는데, 너무 공부가 밀린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절평이잖아요. 영어만 공부할 수는 없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가장 적은 과목으로 인재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으로는, 자, 예를 들어 국어, 수학, 탐구량 같은 비율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적은 비율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 별 3개, 4개, 5개. 어, 이거 해석 어렵다. 어, 이거 난이도 있다. 어, 글을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씹어먹으라는 얘기야. 180개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하루에. 2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2개씩만 공부하셔도 이 범위를 넘어가요. 20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전체 EBS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저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밀렸다 싶으면,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셔서 난이도 있는 걸 챙겨놓으시라는 얘기야. 왜? 역대 변형되었던 문제의 포인트가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별로 나온 적 없고요. 혹시 난이도가 쉬운 게 나온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지금 써놓은 거니까, 180개 정도 주의받기 안 되니까, 제 사이트로 오셔서 다운받으셔서, 나 이 주의만 공부하겠다. 그냥, 아, 어려운 것 중에 정말 별 4개, 별 5개, 선생님 저 해설질 바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그냥 강의를 수강하세요. 저는 전 범위에 모든 강좌를 다 찍어놨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도움될 겁니다. 자, 또는 이런 학생도 있어요. 자, 선생님 제가 웬만큼 공부는 했습니다. EBS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요. 아, 근데 제가 한 바퀴 정도는 다 공부는, 이렇게 진도별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진도를 따라가긴 했는데, 아, 근데 제가 좀, 뭐 빵꾸나 찝찝한 기분, 완벽히 이해는 못한 것도 있고, 구문 독해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EBS 전체입니다. 수통 영어부터 수능완성까지, 세 줄 이상 되게 고난도 문장에서 있죠. 300개가 좀 넘어요. 그거라도 제대로 씹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뭘 시했으면 그냥 Q&A 올리세요. 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올리면, 저희 연구팀에서 학생들이 많게 답장을 해줄 테니까, EBS 공부, 현실적으로 100일이면,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 범위를 다 공부하지 못해도, 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친구들이 느끼기에, 어, 이거 난이도 있던 글이었네? 아니면, 어, 친구들이 다 느끼기에, 어, 이거 해석이 어려웠는데? 그럼 아마 나한테도 어려울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100일 동안에 충분히 공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 자, EBS 공부 밀렸다. 또는, 나 EBS 공부를 1회독 정도는 했는데, 선생님 뭔가 지금 찜찜합니다. 근데 영어를 많이 공부할 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자, 둘 중에 하나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둘째, 기술 문제입니다. 학생들 매해 질문해요. D-100일 정도 되면,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EBS 위주로 공부할까요? 아니면 기술 문제 풀어야 될까요? 결론 얘기할게요. 기술 문제 공부하셔야 돼요. 둘째, 그럼 또, 그럼 기술 문제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받은 질문인데, 이건 제가 여름방학 강좌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문제 풀을 하시는 게 도움내는 거 맞고요. 제가 완전 강추합니다. 해석의 기본기를 쌓는 게 더 먼저 공부인 건 맞는데, 자, 아직까지는 9월 모평 끝나기 전까지 기간은, 해석력을 뒷받침하는 공부, 또는 EBS로 기본기를 쌓는 공부를 무조건 하세요. 해석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 문제는 어느 정도 분량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최소 2개년, 물론 제가 3개년 공부하면 좋은 건 맞는데, 2개년 중에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3, 6, 9 수능입니다. 6, 9 수능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3월 서울시 교육청은 언제나 퀄리티 있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진지하게 문제를 고민하고 만든 흔적이 나아요. 답의 근거 확실이 있고요. 제가 왜 2개년이라는 말을 했냐. 신유형 때문에 알았습니다. 3년 전 문제에는 신유형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21번에 밑줄 의미파악이 있죠. 자, 밀쳐놓고, 다음 의미하는 말을 고르시오. 1, 2, 3, 4, 5번이 옛날에는 없던 신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유형은 빈칸 수업, 사비 이런 거 풀 때는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신유형 문제 풀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또 42번이죠. 3년 전 문제까지는 42번 장독회가 빈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뭐였죠? 밑줄 의미파악이 있죠. 그래서 올해와 작년 거는 기출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 올해 저 6월, 9월 풀었는데, 아직 9월 전인데, 저 3월하고 6월 풀었는데요. 또 공부하는,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느냐. 해석하는 공부와 EBS 공부와 문제풀이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또 어떠한 오해를 좀 하시냐면요. 제가 가르치는 현장 학생 중에도 있습니다. 저한테 꼭 질문을 해요. 제가 현장 학생인데도 저한테, 선생님 저 문제풀이는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해석 잘 되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죠? 여러분들 혹시 국어 문제풀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다 꼼꼼히 음미하면서 끝까지 다 읽니? 절대 불가능하다. 왜? 시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영어 똑같아요. 영어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어 비문학보단 질문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해석하는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국어 비문학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뭐?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이에요. 자, 모든, 영어는 평균 18줄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18줄짜리 7문장이거든요. 7문장, 18줄짜리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중요도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이 있고, 추정하는 문장이 있고, 뒷받침하거나 예시의 문장이 있고, 오해와 통념이라고 해서 쓰레기 문장도 있어요. 자, 뭐냐면 근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지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점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어디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거고 어디는 힘 빼도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시간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문제는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9월 모평 끝나고 수능까지 9주 정도가 남더라고요. 3, 6, 9, 수능 2개년은 뭐야? 8회의 모의고사지 일주일에 1회씩 하면 8주 만에 끝납니다. 수능 전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EBS 공부가 안 끝난 학생은 9월쯤에는 이걸 섞어서 해야 될 일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학생 기준으로 많은 학생들이 9월달 넘어가면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갈 때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종종 말했던 건데요. 문제풀이는 일주일에 1회만 하면 충분해요. 더 이상 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격일제로 시험 문제 풀면 점수 올라가니? 자, 그런데 안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위해냐면 문제풀이는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감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파이널 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막판에 갈수록 학생들이 이제 특히나 N생들은 별로 안 그런데 이제 고3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격일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만약에 여러분들 격일제로 문제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부하는 시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그냥 버리신 거에 그냥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 거야. 문제를 푼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월와, 수, 목, 금, 토, 난 6일 내내 열심히 공부한다. 하루는 문제풀이한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막판에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100일 남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00일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선생님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지금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지금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깨어나셔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EBS씨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기술 문제 공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일 동안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버티세요. 버티면 무조건 그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100일 여러분과 힘내시고요. 꼭 수능엔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는 그런 수능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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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